제3과목 보세암물관리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3과목 보세암물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챕터1의 보세암물관리제도고요 챕터1은 크게 보세구역의 반출입 절차 그리고 보세구역의 장치된 물품에 허용된 작업 그리고 채화공매제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2과목과 마찬가지로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은 특히 장외장치 그리고 보수작업, 견품 반출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2번의 용어 정의인데요 앞서서 2과목에서 살펴봤던 용어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제3과목에서 처음에 다루는 부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세법에서 운영인이라고 하면 특허보세구역에 특허를 받은 자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신고를 한 자를 운영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운영인이라고 하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그리고 보세구역의 장치에 허가를 받은 자 고명부품의 관리인 종합보세구역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운영인이라고 했던 전통적인 운영인 이외에도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그리고 장애장치 허가를 받은 자 고명부품의 관리인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화주를 가르면서 또는 화주를 대신 보세화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 넓게 확장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BL제시 인도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1과목에서 살펴봤지만 수입신고가 생략이 되거나 간이하게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 선화증권 원본만 제시를 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번의 BL제시 인도물품이라고 하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곳이 제70조 1항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경우 수입신고를 승략하는 다음 물품 7가지가 있죠 즉 쉽게 말하자면 간이통관 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2과목에서도 자주 나오곤 했는데 보세구역 등의 감시 단속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하는 화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다만 보세구역에 들어가도록 규정한 화물 또는 그 밖에 검사할 필요가 있어서 보세구역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화물 등 보시면 여기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검색기 화물과 즉시검사 화물 그리고 그 밖에 특급 탁송 물품 등 이렇게 해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다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화물 일반적인 화물들은 저희가 대부분 검사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쉽게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1번 2번에 해당하는 관리 대상 화물들은 별도로 관리조차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일반적인 화물과 관리 대상 화물 두 가지로 먼저 개념을 잡고서 넘어가셔야 3과목 2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세화물 장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보세화물의 보세구역 내 장치 원칙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세구역의 특허라든가 보세구역 통치기에서 봤을 때 외국 물품이나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관세법 제 155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수,크, 제,검, 무 이렇게 6가지 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도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적당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 밖의 물품들은 어떤 절차나 아니면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우편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고 검역이나 압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물품이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국 물품에 준하기 아 내국 물품이었다가 외국 물품이 된 것인데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치 장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아무 공장이나 있어도 예를 들어 내국 지역인 우리 공장에 물품이 들어있어도 수출 신고를 하고서 적재지역까지만 운송이 되면 적재관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적재관리만 한다 그래서 나머지 물품들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가 없는데 크기 또는 무기의 과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장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규정의 근거에서 뒤에 나오는 장애 장치 허가 규정들이 계속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관련된 물품의 제한 등에 관련돼서는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세구역에는 인화질이나 폭발성의 물품 등을 장치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보세 창고에서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든가 살아있는 동식물은 장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폭발성 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허가를 받는다던가 장치 폭발물 허가 그런 걸 받으면 장치할 수 있다 아니면 요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인화질이나 폭발성 물질들은 장치를 할 수 없지만 장애 물품의 장치를 위해서 특수하게 설비를 한 보세구역은 예외적으로 인화질이나 폭발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괄호 2번 장치 물품의 제한 등이고요 그리고 아래 3번에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과 세관 공무원의 파견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을 취급하는 자 그리고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즉 말하면 보세 화물을 취급하는 자 보세 물품 또는 보세구역 감시에 관련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구요 그리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 공무원을 확인해서 세관 사무에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번과 2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맞는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임시계청 보겠습니다 자 임시계청 및 세관의 근무시간 외 근무취급 괄호 5번인데요 자 이게 어 저희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뭐 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돌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음 개청 임시계청 통보를 해야 저희가 주말이나 밤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어 여기 첫 번째 줄에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한 공무원 근무시간이며 보세구역의 물품 취급 시간은 24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구역에서 자 우리가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을 아무 때나 뭐 공무원이 있든 말든 네 어 물품을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세관 공무원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24시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 우리가 우리 구역으로 지정받은 보세구역이 아닌 어떤 화물을 뭐 운송한다는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뭐 반출입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세관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음 청이 열려 있어야 즉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신고를 하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을 어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입항을 하려고 해요 입항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입항하는게 아니고 개청 그러니까 임시개청 통보를 해야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때 할 수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의 개청시간과 물품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닐 때 어 일을 보려면 임시개청 통보를 하여야 되는데요 자 사전에 일이 저희가 뭐 주말에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임시개청 통보서를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통보서 제출을 사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음 우편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제외하는데 수입신고 해야 되면 당연히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에서 알아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미 통보한 시간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전시장이나 건설장에서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구요 즉 말하면 아래에 나와 있는 보세우역 물품 취급과 관련된 절차들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수출신고 수리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수출물품은 어느 장소에서나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수리가 됐을 때 세관검사가 찍히게 되면 적재지라던가 아니면 근처에 관할 세관의 세관장에게 관할 세관의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로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도 공무원이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별도로 임시계청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구요 그 밖에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즉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계청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불개항에서 그러니까 개항이 아닌 지역에서 정해진 항구가 아닌 지역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임시계청을 하여야 되구요 아니면 그 밖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7번 보시면 재해 등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어 재해가 언제 어떻게 주말에 일어날 줄 알고 임시계청 통보를 미리 제출을 하겠습니까 자 그때는 당연히 믿을 수 없으니까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부가지 사유들을 봤구요 자 18년도에 아까 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사유 7가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에 화물 분류 기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저희가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화물은 어느 보세구역에 들어가든 우리 이미 저희가 받은 물품은 저희 사업장 어디에 둬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입항 전 또는 하선 하기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 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 장소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온 화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보세구역에 화물을 장치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책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자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원칙적으로 우리 화주가 지정을 해놨어요 어디에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장소로 가야 되겠죠 자 보시면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선사는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어느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주와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그 선사는 그러니까 즉 선사 우리 배를 타고서 넘어온 화물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선사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화주가 우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저 여기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미리 협의를 하고 지정해 놓은 보세창고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바로 넣었고요 아니면 화주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가 사실 문제죠 화주가 어디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마스터 비엘 화물로 들어온 경우와 하우스 비엘로 들어온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요 저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과목에서 자 물품이 들어올 때 컨테이너에 저희가 실어서 되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컨테이너로 들어오는데 보통 대기업이나 뭐 물량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우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뭐 fcl 화물이라던가 이제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물량이 많은 경우 저희가 선사와 직접 저희가 선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선사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자 선사한테 우리 화물 넣어주세요 라고 가서 우리 물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선사에 바로 가서 넣어달라고 하던데 저희가 사실 이 컨테이너 하나도 채울 정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물량이 적어요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수출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포워더한테 가죠 선사가 있고 포워더가 있고 저희가 사이즈가 큰 화주면 선사한테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선사한테 바로 갈 수 없는 작은 사이즈의 화주다 라고 한다면 포워더한테 가서 우리 화물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선사가 언제 언제 배가 비는지 포워더한테 통보를 하면 이 포워더는 쉽게 말하면 여행사 개념이죠 여행사가 우리 항공편을 예약해 주듯이 화주에게 배의 빈자리를 예약을 해주고 한 컨테이너가 안 되는 화물을 모아서 적입을 혼재를 해서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채우는 적입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워더 여러 명이 모여서 선사한테 가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사가 화물을 보낼 때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은 자 먼저 BL이라고 하면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이 화물을 문서로 채화시킨 거예요 자 문서로 이 컨테이너 화물이 이 종이 한 장 종이가 없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 실판 지우개를 저희가 도착한 이것을 이 실판 지우개를 저희가 도착했을 때 물건이 해외에 도착했을 때 이 실판 지우개를 그 배를 타고 온 사람에게 내밀면 그 화물을 내준다는 증서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화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놓고 물건을 주고 나서 교부받은 이 선화증권을 저희는 저희는 특성으로 먼저 비행기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화주에게 해외에 있는 수입자에게 보내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가 비엘 선화증권인데요 선사가 발급하는 것을 마스터 비엘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비엘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포워더가 여러개 껴서 이 비엘 하나에 여러가지 화주나 여러가지 포워더에 화물이 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포워더는 여러가지 화주가 끼어 있는 경우에 마스터 비엘을 쪼개서 다시 또 이 포워더 이름으로 비엘을 발급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하우스 비엘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스터 비엘을 발급해서 단일 화주가 취급하는 대규모 물량인 경우에는 선사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하우스 비엘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포워더 이름으로 이 마스터 비엘을 쪼개서 발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마스터 비엘으로 들어온 걸 쪼개서 포워더한테 주고 그 하우스 비엘 단위별로 이 포워더 화물운송조선업자를 포워더라고 하는데 포워더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알면 누가 결정하는지가 당연히 위임이 되는 거겠죠 마스터 비엘이면 선사가 핸들링하는 거니까 선사가 결정하고 하우스 비엘이다 라고 하면은 포워더가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일단 세관에 있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이 지정한 부재창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 이해하면 쉽죠 마스터 비엘이다 선사가 결정하고요 하우스 비엘인데 그러면 포워더가 결정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로 가라고 할지 지정도 안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세관이 보관할 수 있게 세관이 지정한 세관 지정 장치장이나 세관 지정 부재창고로 간다 자 이 흐름 기억해 두시면요 자 2번 보시면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 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강목에 따른다 자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 장소를 알아서 결정을 하고 하우스 비엘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조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 구역 운영인과 협의해서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선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화물 운송 조선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동그라미 3번에 1번에 세관 장치장 또는 2번에 세관 지정 보세 창고로 화물을 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화주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보세 구역으로 넣어야 됩니까 자 배 타고서 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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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가지고 화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당장 우리는 다음 스케줄에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화물을 내리긴 했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안 찾아가요 자 그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이 고시 규정에 의해서 장치 장소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품들은 이렇게 장치 장소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특정 물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귀금속이나 위험물 보험 보냉 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면요 자 먼저 어 이미 입항 전에 수입신고가 됐어요 아니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보세 화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수입신고를 이미 해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버리면 입항 전에 저희가 보세 구역에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즉 내국 물품인데 외국 무역선에 실은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인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부세 구역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부세 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부주 또는 공항 내에서 부세 운송 또는 통관 절차와 검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가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주에서 바로 통관해서 나가거나 선상에서 통관하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연하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외국 물품이 아니게 된 경우니까요 1번은 그렇고요 자 만약에 여전히 외국 물품인데 위험물이거나 보험 보능 물품이거나 검역을 받아야 되는 물품이거나 귀금속이다라고 하면 별도의 요건을 갖춘 본색 우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물을 하시게 되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식품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이 별도 요건들에 대해서 잘 출제가 안되는데 식품류는 별도로 별표사 그 보세구역 보세암을 관리해가는 곳이 별표사에서 수입식품류의 보관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 아래 표에 쭉 나와있긴 한데 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그렇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외울 필요가 없는게 보시면 자 16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수입식품류의 보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자 식품류는 공산품과 분리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분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해물질과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고 내부에는 방충시설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유송기한이 경과된 물품은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되겠죠 자 이런거 주는 문제에요 출제가 되게 지적적인 부분에서 됐지만 이렇게 말로 쉽게 걸러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도 보시면 부재창고에서의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자 방충시설 아까 갖춰야 된다고 봤었죠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취 등을 배출시키는 환기시설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맞죠 그런데 식품류는 공산품과 구분 없이 보관해야 되나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왠지 또 따로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아니죠 자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보세창고 보세공장 전시장 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보세구역에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공장이라던가 전시장 판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과세청장이 정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물품들이 반입이 될지 말지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허한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과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당연한 규정을 둔 것이고요 장외장치 허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만 담긴 장치가 돼야 되겠죠 또 동그라미 4번 내용이고 그리고 관리 대상 화물을 보시면요 자 관리 대상 화물 아래에 보시면 관리 대상 화물 관리에 관한 혹시 제 6조와 7조에 따라 장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규정들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검색기 검사 화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검색기 화물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하고 나서 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검사해봤는데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을 해야 되고요 검색기 검사 말고도 즉시 세관장이 열어서 봐야겠다 즉, 즉시 검사 까봐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라고 하면 세관 관할 세관의 지정 장치장이라든가 세관이 지정한 부스창고라든가 그 밖의 특수시설이다 여기에 반입을 해야 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리고 특송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정 장치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하네요 예를 들어서 특송 화물 특송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라든가 특별하게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지정 장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밖의 이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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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진정 진정화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치장소마저도 고철전용 장치장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하네요 이 부분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동그라미 6번 내용인데 그 표에 있는 관리 대상 화물 관리에 관한 곳이 6조 7조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눈여겨보시고요 이때 보관 창고는 저희가 이 과목에서 보세 판매장 관련해서 보관 창고가 뭔지는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보관 창고라고 하면 판매장이 딸린 창고라든가 아니면 공동 보세 창고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지정 장치장을 말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때 지정 장치장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니깐요 일단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치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품을 반입을 하여야 할까요? 장치장소 결정이 되었고 반입하려면 괄호 1번에 장치장소가 결정이 된 물품은 해당 장치장소로 반입을 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구요 2번 보시면 반입된 물품이 반입 예정 정보와 수량이 상이하거나 어떤 뭐 포장 파손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를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험물이나 인화질이나 폭발성 물질 등은 장치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3번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리 대상 화물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관리 대상 화물을 지정 장치장에 장치한다 어지간한 관리 대상 화물들은 거의 다 지정 장치장으로 들어갔었죠 세관장은 그러면 그 화물들을 지정 장치장에 반입을 하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다만 보수 판매장 판매용 물품 등은 판매용 물품은 보수 판매장 관한 곳이 보수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곳이 따라서 장치를 하구요 그리고 수출 물품은 어 보시면 보수 창고가 부족해요 저희가 구역 내에 있는 보수 창고가 미어 터집니다 그러면 저희 임시로 지정 장치장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관할 내 창고가 미어 터집니다 우리 화물 좀 넣어주세요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영업용 보수 창고가 없어요 없어서 못 넣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넣을 수 있다라는게 아래 보시면 관할 세관 내 영업용 보수 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구요 다음 보시면 일단 물품을 집어넣긴 했는데 물건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겠죠 세관장이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세관장 특허할 때 허가했던 물건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내보낼 수 있다라고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그 세부 명령을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자 의의가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아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언제 내보낼 수 있냐 봤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물건을 받았어요 수용능력의 초과 그때 아니면 태풍 등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일단 거기에 장치를 해두면 물건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인의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이 마찬가지로 이때 내보내세요 라고 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 발견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 시설이 없는 보세창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 내보내도록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반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반출 명령을 받았으면 즉시 이행을 하고 완료가 됐으면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반출 명령을 어겠어요 그러면 과태료 내야 됩니다 자 그게 괄호 3번의 내용입니다 자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기면 어기면 안 되죠 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구요 자 괄호 4번에 반출에 의해 보시면요 이때는 반출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반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유예해줄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어떤 이 수용능력 초과 등 이 자연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어 그 사유가 잠깐 일어났어요 뭐 즉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출을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보시면 수용능력 초과 등에 따른 반출 명령 사유의 발생에 해당하여 반입량의 감소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수용능력이 충분해서 반출이 불필요하다 이 사유가 즉시 회복이 이 사유가 즉시 치유가 됐어요 라고 한다면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월별 보세구역별 반입 물량의 증가 추이와 수용능력 실태 등을 심사해서 월별 보세구역별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반출 또는 반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어떤 수용능력을 봤을 때 커버가 됩니다 라고 하면 반출 명령 이행을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를 써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요 자 중요한 부분 매년 세대 문제씩 나오는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의외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컨셉업체 155조에서 크기나 무게가 과다한 경우에는 세관장애 허가를 받아서 장외장치가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보세구역의 장치를 계속 장외장치라고 짧게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즉 세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물품을 빼갔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 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 물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시설을 갖춰서 보관하라고 명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의의 보시면 그 내용 적혀있구요 자 괄호 2번에 허가대상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첫번째는 물품이 크게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고뇌 장치 재개가 불가능하다 저희가 관세법 제155지에서 본 내용이 드리구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더 세부적으로 다량의 산물입니다 자 벌크화물이에요 산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뭐 버스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산물 쌓아서 산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콩 밀 쌀 같이 저희가 쌓아서 중량 단위로 물건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별 수량 단위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짜잘짜잘해서 중량 단위로 보관하는 철광석 곡물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다시 운송을 하려면 저희가 뭐 박스 형태의 물건들은 컨테이너 형태의 물건들은 지게차로 실어서 옮기면 돼요 그런데 산물들은 자루에 담거나 아니면 이 포대를 다시 또 포장을 해서 크레인으로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다시 또 딴 데로 빼는게 너무 운송 비용도 더 들고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 애초에 장치가 가능하도록 받아서 옮길 수가 있구요 자 보시면 부패 변질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에서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자 물건 같이 두면은 다른 물건들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시설이 저희 시설이 미비해서 다른 방진 방습 등 특수 보관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라고 하면은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 가야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곳에 장치를 할 수 있구요 그 밖에 귀중품 이라던가 의약품 굉장히 민감하죠 또는 살아있는 동식물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 관리가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 자 이때 같은 맥락이죠 귀중품 같은 경우에야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연장선으로 봐서 어떤 보세구역에 장치하는게 곤란하다 아니면 특별한 더 둔한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자 이때 155조에 보시면 검역물품은 원칙적으로 다른 장소에 장치를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세구역에 들어갔었는데 검역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검역시행장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서 장애 장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장애장치 허가 대상 자 일곱가지인데 일단 다섯가지 봤구요 다음 보시면 자 이 5번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6번 보시면 자 보세구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육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같이 보세구역이 밀집한 곳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상한 항구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라고 한다면 보세구역으로 옮기는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다른 장소에 우리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이 장소에 장치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보세구역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보세창고 특허 받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보세구역 특허를 받기가 곤란한데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게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애장치 허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중개무역 물품입니다 중개무역 물품이라고 하면 제3국 제3국강 거래인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외국강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으로 사는 중개무역이에요 자 이때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에 환적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잘못 표시가 되어있다 중국산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뭐 이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든 등 보세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잠깐 들어왔는데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장소가 너무 좁아요 물건 많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스티커 갈아 붙일 뭐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에 빼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공장에 빼서 보수 작업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다른 수출 아 애초에 목표했던 국가로 보낼 수 있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자 뭐 보세공장의 작업이라든가 보수 작업도 다른 장소로 지정받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당연히 이게 장치가 허가가 되어야 그 구역에서 당연히 어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장외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게 허가 문제 장치 문제니깐 허가가 될 것이고요 자 자가공장 및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 물품 자 이 경우에는 자 실수요자가 만약에 고철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수 구역에 들어갔다가 우리 수입통관 마시고서 들어가게 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실수요자고 내가 공장에 용광로 다 녹일 수 있는 장치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장에 넣어서 다른 보수 공장에 넣어서 이거를 용용을 시키고 나서 어 이 고철로 된 것을 녹여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 공장에 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장이 우리 자가공장이 보수 공장이 아니어도 일단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장외 장치를 허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세관장이 보수 구역의 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연의 장치를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아홉 가지 것들 자 이 사유들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하시면 암기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사유들 보시고 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겠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이 장외 장치 허가를 보시면요 자 허가 절차는 뭐 단순합니다 자 허가 신청하면요 이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 받고 전자무서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뭐 그게 아니면 서류로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서류 받았으면 허가 번호 기재해서 신청서 교부 받고요 자 그리고 허가 조건은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뭐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뭐 이런 고철이 녹아야 되는 용광로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보수작업을 하여야 되는 뭐 경우가 있어서 보수작업을 하러 나간다든가 했을 때 이때 필요시설 설치도 안 됐는데 무조건 허가를 할 수 없겠죠 자 이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안전관리 특히 뭐 도난관리겠죠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나 뭐 필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자 세간에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 도면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하고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위험물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담보인데요 담보 얘기는 아까 제가 관세 상당한 담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담보 제공 기간은 장애 장치를 허가한 기간에 1개월을 더해서 담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되고요 자 이때 어 담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생략 사유들이 있는데 물품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15년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자 일단은 담보 제공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이때는 매년 거의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장치 허가 기간에 1개월을 담보로 제공 기간으로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때 어 물품별로 보시면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 무쇠 물품 방위산업용 물품 정보용품 그리고 재수입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 이 경우에는 정보가 수입하면 당연히 담보들 필요 없죠 담보에 당연히 들어가는 정보용품 들어가 있구요 그 밖에 수출용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어차피 가공해서 나갈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 장려 차원에서 담보 제공을 생략을 해주고 있고 다만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국내외 가격차로 양호하는 등 굉장히 저희가 국내에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려는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은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밖에 방위산업용 물품도 거의 정보용품에 준하는 거죠 그리고 무쇠 물품이라던가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보를 제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 담보를 요청을 하는 게 내공품 들고 튈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그때 관세 내지 않고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건데 애초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업체별로 보시면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실한 업체라거나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담보를 요구를 하는 게 웃긴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공공기관 정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당연히 담보 제공이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신용담보 업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업력이 오래 되거나 수출 실적이 많아서 이 업체를 같은 경우에는 성실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믿어도 된다 아니면 그 밖에 관할 구역 내에 외투 업체 제조 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는 업체 즉 보시면 관세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담보 제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지 않고요 1개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상당하는 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세 등 제세 상당한 얘기라고 해서 세관장이 증선 내국세에 함께 포함해서 담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3번까지 내용이고요 자 부세 구역의 장치 기간인데요 자 그럼 언제까지 장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자 6개월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때 6개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외 장치의 허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이때 담보는 이 기간에서 플러스 1개월까지 1개월까지 담보를 연장을 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장치는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지만 기간 연장은 승인 대상이네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 허가 기간 연장 사유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딱 좋죠 저희가 이 6개월 범위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장 사유 5가지도 아마 문제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동일세관 관할 구역 내 보세 화물을 반입할 보세 구역이 없거나 아니면 품목군료 사전 심사가 지연이 됐어요 아니면 고발 등을 통해서 어떤 후속 범죄 범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니면 생산 지연이라든가 세관장이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품목군료 사전 심사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애장치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겠죠 자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좀 더 국가의 귀척이 있기 때문에 승인으로 낮춰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보시면 화주에 귀척이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보세구역에 다시 화물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보세구역이 없어요 1번 그러면 당연히 기간을 연장해줘서 장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화주 입장에 살만은 없지만 이거를 바로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바로 저희가 관세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물품을 쓰지는 못하는데 압류가 되었는데 관세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가구하겠죠 화주의 귀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장치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요건 아직 못 갖췄습니다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 요건이 안 떨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허가 기간 연장을 해주고요 그 밖에 재해 생산 지연 반송 대기 등 여러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관장 승인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담보 기간은 6개월 범위 여기 장치 기간에서 플러스 1개월이라고 했죠 자 이때 이 담보 기간 내에 빨리 채화 절차를 통해서 이물품 팔아 치워서 이물품이 환가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세관장의 잇몸입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세관장은 부세 구역의 장치 허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 기간 동안 즉 이 담보 기간 이 종료가 됐을 때 이 담보 기간 플러스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채화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 수수료 보시면 껀당 18,000원인데 이 수수료 부분이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껀당 18,000원이다 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는 껀당 납부하는게 원칙인데 동일 모선으로 그리고 동일 화주로 사실 그러면 여러 화물을 같은 배에서 실어서 들어왔는데 이 물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장해장 장치장에 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껀 껀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일 모선에 실려온 동일 화주의 화물은 단일 건으로 처리해서 한 건 수수료 받는다 그리고 자 이 허가 수수료 면제 사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관세가 면제가 되는 물품이다 라고 한다면 허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 반입과 장치에 관련된 내용도 봤어요 저희가 이 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개 반출입 이전에 저희가 어떤 물품들이 장치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별로 아니면 판매장별로 건설장별로 어떤 물품들이 반입이 가능하고 어떤 물품이 장치가 가능하다 수입 통관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봤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화물 자체로 봤을 때 어떤 화물들이 보세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상과목에서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보세 화물 장치 이외에 저희가 반출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장치를 둘러싼 반출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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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